박남춘 인천시장이 서구의 장고개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원당 문화체육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장고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공원시설을 정비하고 무장의 통합 놀이터와 스마트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 박 시장은 예산 173억 원이 투입되는 원당 문화체육센터 건립 현장도 찾았습니다. 원당 문화체육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. 박 시장은 현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. 금품 dust 백 장굽 벽벽 금품 벽벽 udge